안녕하세요 편만드는남자 신성주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요 여러분이 가장 즐겨 보시는 월간 견적 시간입니다 4 5월 월간 견적이구요 날짜는 4월 20일 기준 가격을 넣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4월 말에 보셔도 괜찮고 5월 초 혹은 중순까지 이 견적을 사용하셔도 문제가 없을 거라는거 미리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변경사항은 3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일단 첫번째는 5800X3D 신제품 견적을 수록했습니다 요거 성능이 어떻게 되고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이미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견적에 수록을 했고요 두번째 12세대 상위 제품분 그러니까 i7, i9 정도 되는 제품들은 DDR5 견적을 추가했습니다 이제 D4하고 D5하고 가격이 슬슬 비슷해지기 시작하거든요 물론 뭐 D5 아직 가성비가 안 좋은건 맞지만 상위 제품분 가시는 분들이 고정도 가성비는 무시하고 D5 선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D5 견적을 추가해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선택 부품 재확인용 주석을 추가했는데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제가 여기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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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품 선택하면 190만원 견적이에요 그랬을때 빠르게 말씀드리기도 하고 부품을 재확인하려면 또다시 올라가야 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밑에 이렇게 주석을 달아놨어요 요거 보시고 제가 무슨 부품을 선택해만 이 견적 가격이 나오는구나 라는걸 추가적으로 재확인할 수 있겠죠 그렇게 여러분이 보기 편하게 늘 수정해가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그럼 오늘 견적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죠 4,50만원대 사무연 견적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4,50만원대 견적은 바뀐게 없어요 저번처럼 지금 인텔 12세대 12,100을 가는게 가장 베스트고요 예산이 진짜 조금 부족할때는 어쩔 수 없이 10,100을 가는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뭐 이외에 좀 더 저렴한 4,350이나 아니면 밑에 셀라론 펜티엄 등급도 있고 3,000 시리즈 G 시리즈도 있긴 한데 걔네들은 성능적으로 12,100 대비해서 꽤나 딸리는 편이기도 하고요 음 가격적으로 크게 메리트가 없는 경우도 있기도 하기 때문에 저 두 군데에서 선택하는 시기에 가장 베스트일 것 같습니다 일단 12,100을 선택했다고 하면요 여러분이 50만원대 견적이 나올거고요 실구매가는 부품가입만 50만원 정도에 공입이 포함하면 54만원, 5만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12세대 같은 경우에는 옛날 보드에는 호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꼭 600 시리즈 보드 H660 N-K를 추천드리고요 H660 보드가 사실 B660 보드보다는 이 아이스리스더라도 성능이 좀 적게 나오긴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또 B660 쓰자니 견적이 한 2만원, 3만원 뻥튀어야 되기 때문에 음 약간의 성능 손해 한 3% 정도 됩니다 2,3% 감수하시고 H660 N-K 쓰는게 가장 베스트 선택인 것 같고요 혹시나 난 예산이 부족해서 40만원 중반에 사고 싶어요 하시는 분은 성능이 다소 하락하겠지만 꽤나 성능 차이 납니다 12세대랑 10세대랑 10,100을 선택해서 H560 가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2세대는 H610 그리고 10세대는 H510 이렇게 서로 소켓이 맞는 보드를 선택해주셔야 호환이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예산에 따라 두 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메모리는 공통적으로 쓸텐데 마이크론 3200, 8기가 메모리 두 개 쓰겠습니다 이거 H510에 넣으면 3200이 적용이 안되긴 하나 자동으로 2666으로 낮춰지니까 걱정 안하고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말고 삼성넴 쓰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마이크론넴하고 삼성넴하고 가격이 상당히 비슷해졌기 때문에 굳이 마이크론 메모리를 고집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래픽카드는 추가로 넣지 않습니다 그래픽카드가 저 밑에 좀 싼 거 있잖아요 몇만짜리 넣자니 내장 그래픽보다 못하고 그렇다고 또 10몇짜리 넣자니 견적이 크게 올라가기 때문에 사무용도로 쓸 때는 내장 그래픽을 사용하시고요 포트는 해당 모드에서 둘 다 D-Sub 그리고 HDMI 포트는 지원하니까 모니터의 선에 연결이 되는지 한번 확인하시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SSD 같은 경우는 마이크론 메모리 MX500을 넣었는데요 이걸 왜 넣냐면 원래 S3일이었죠 S3일이 한 만원 가까이 가격이 뛰었더라고요 그래서 가성비가 좀 떨어져서 MS500을 넣었고요 이거 아니면 그냥 WENDY BLUE 3D500 쓰시면 됩니다 이게 한 5,000원도 비쌉니다 견적액이 50만원짜리밖에 안되니까 5,000원도 아쉬울 수 있기 때문에 어제는 MS500 쓰시는 걸 우선 추천드립니다 파워 같은 경우는 마니클리스트 500이나 하이퍼K 500 둘 중에 선택하시면 되고요 파워 가격 같은 경우에는 3,000원도 차이 안나니까 여러분이 알아서 둘 중에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말고 가끔 에코파워라든지 잘만파워라든지 이거보다 만원 더 싼 거 가성비 좋아 보이냐 하면 들고 오시는 분 있는데 불량률이 월등히 높기 때문에 두 제품 다 추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싼 제품은 싼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제가 적어놓은 게 마지노선 가성비 제품이라고 생각하시고 웬만해서는 제가 추천한 제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특히 메인보드와 파워만큼은요 이게 SSD까지요 쿨러 같은 경우에는 혹은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좀 변경해도 괜찮은 경우가 있는데 저 파워나 SSD는 변경해서 좋은 적이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몇 푼 더 싸다고 잘만파워 같은 거 넣었다가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추천 제품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마이클리닉스 루킬러인데요 이거는 케이스만 변경하셔도 돼요 이거 넣는 이유는 이 케이스가 특별히 좋아서라기보다 저렴한 가격에 CD롬 지원하고 아담한 사이즈라서 둘 때가 뭐 마땅치 않을 때도 쉽게 박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제품 추천합니다 쿨링이 중요한 견적대는 아니기 때문에 어떤 케이스 쓰시든 보통 문제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견적을 짰을 때 12,100 본체를 견적을 짜면요 부품 가격은 한 50만 정도 나오고요 11,100 본체로 짜면은 44만 정도 나옵니다 하지만 이건 단아화 최저가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실제 구매하실 때는 요거보다 한 2, 3% 정도는 더 비쌀 거예요 거기다 공비가에 포함하면 한 4, 5만원 붙여야 되겠죠 4, 5만원 더 붙인 게 실제 구매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견적 같은 경우에는 게이밍 PC는 아니에요 돌아가는 걸 롤 정도밖에 돌아가지 않으니까 유튜브 감상, 웹서핑, 간단한 사무용, 매장 포스용, 인간 감상용 정도로만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견적 부품 한 번 더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은 60만원대 AMD 견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0만원대 AMD 견적은 4, 50만원대랑 뭐가 다른데요 내장 그래픽이 조금 더 강화되었습니다 그리고 CPU의 멀티 성능이 조금 더 좋아졌어요 사무용으로 쓸 때 조금 더 하드한 사무용 그러니까 고용량 SL 파일을 연다거나 아니면 저는 포토샵 같은 것도 사용을 어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있잖아요 조금 더 사양이 높은 그런 사무용도 쓸 때 적합하고요 캐주얼 게임이라고 적어두긴 했는데 어떤 게임이냐면 오버워치, 피파, 롤 이런 거는 옵션 타입을 하면 돌아가요 프로보는 잘 안 돌아갑니다 롤 같은 경우는 램 오브 하면 사실 풀업도 돌아가긴 하는데 피파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사양이 높기 때문에 잘 돌아가진 않아요 오버워치도 마찬가지고 진짜 간단한 게임도 있잖아요 저사양 게임이라고 부르는 것들 그런 것들이 좀 낮은 옵션으로 돌아가는 그런 사양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게임을 즐겁게 즐기게 적합한 사양은 아니니까 명심해두시고 견적 시작하겠습니다 CPU는 4690G 아니면 5600G를 썼으면 좋겠습니다 4690G하고 5600G의 멀티 성능 차이는 생각보다 크게 나지 않으나 레전드 그래프도 비슷해요 싱글 성능 차이가 좀 나기 때문에 5600G가 확실히 좀 빠릿빠릿합니다 램 오브도 5600G가 조금 더 잘 되고요 그 때문에 게이밍에서는 특히 롤 같은 데서는 최저 프레임 방어가 5600G가 조금 더 잘 됩니다 근데 그걸 제외하고 생각보다 큰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4690G가 좀 더 가성비가 좋은 선택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예산이 조금 더 낫는다면 5600G 선택하시면 되고요 쿨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본 쿨러를 주는 걸 써도 됩니다 다만 소음이 좀 있기 때문에 소음이 신경 쓰인다면 RSI M120 쿨러 2만원짜리 이걸로 바꾸시면은 여러분이 조금 더 소음 신경을 안 쓰셔도 좋을 겁니다 CPU 온도 잡는데도 약간 도움이 되고요 보드 같은 경우에는 5600G는 B550 M-A 이걸 가장 추천드리고요 여러분 4650G 쓴다 하면 EXA320도 되고 MSI A520 혹은 프라임 B550 M-A 어느 것을 쓰셔도 보통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A320 EX 제품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스 업데이트가 안 될 상태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4650G나 5600G가 인식이 안 될 때도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불편함을 겪기 싫으시다면 제가 추천해놓은 1번, 2번 중에 선택하기 좋습니다 A520하고 B550 차이는 어떤 점이 있나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M.2 개수라든지 사타를 동시에 여러 개 몇 개 쓸 수 있느냐 그 말고 PCIe 슬로우 지원이 몇 개가 되느냐 USB 포트는 어떠냐 이런 확장성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십니다 그거 제외하고도 사실상 PBO 기능이라든지 CPU 수동 오버라든지 이런 기능 차이가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 쓸 때는 그냥 저장장치를 동시에 몇 개 연결할 수 있는 차이 정도만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여러분 저장장치 많이 안 쓰신다면 이 정도급의 CPU들은 MSI A520 M-A로도 커버되기 때문에 요구하셔도 좋고요 나는 그래도 좀 오랫동안 컴퓨터 사용하고 싶다 싶으신 분들은 전원부에 방열판도 달려있고 나중에 저장장치도 좀 더 추가할 수 있고 램 포트도 좀 더 많은 B550 M-A 쓰시는 게 약간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가격 차이는 꽤 있으니까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보시고 1번이나 2번 정도에서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 메모리 넣는데요 이게 삼성 메모리보다는 조금 더 오버가 잘 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내장 그래픽을 성능을 확실하게 뻥튀시키고 싶으시면 마이크로 메모리 가서 제 영상 보고 메모리 여부 한 3600 정도 하고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램 용량은 8개가 2개 꼭 듀얼 채널로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내장 그래픽 사용할 때 싱글 채널로 가면 내장 그래픽 성능이 한 30% 정도 떨어지고요 CPU 성능도 10 몇 프로 정도 하락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웬만해서는 램은 꼭 짝수로 넣으시길 바랍니다 내장 그래픽 사용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래픽 카드는 따로 없고요 여기 B550 보드 썼을 때는 HDMI, DVI, D-Sub 이 세 가지 다 지원합니다 A510은 포드 2개지만 따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마이크론 크루셜 MX500 여기서도 추천드립니다 저번 시간에 추천했던 S31이 가격이 꽤나 올랐기 때문에 이 제품 추천드리고요 그거 아니면 그냥 웬디 블루 SSD 500개가 짧으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성전님 저는 M.2가 쓰고 싶어요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비슷한 가격대에 판매되는 M.2가 있긴 있습니다 키오시아 엑셀이아 있습니다 키오시아 엑셀이아 이 제품을 여기에 놓고 쓰셔도 무방하옵니다 그러니까 한번 고민해 보시고 M.2 쓰시거나 그냥 뭐 사타 쓰시거나 편한대로 선택하십시오 가격들은 비슷해요 제품의 신뢰도는 아무래도 이 사타 제품이 조금 더 높습니다 파워 같은 경우는 FSP Hyper-K 아니면 많이 클래시 2 둘 중에 선택하시면 되고요 둘 다 비슷한 제품입니다 Hyper-K는 이거 개선품도 있긴 한데 그게 한 4000원 정도 더 비싸더라고요 그 개선품 넘어가셔도 되긴 하는데 품질 차이가 생각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이 두 개 중에 선택하시면 됩니다 특히 제가 개선품이 있는데도 많이 클래식이나 아니면 Hyper-K를 자꾸 추천하는 이유는 이 제품군이 생산이 꽤나 오랫동안 지속되었어요 그만큼 공정이 안정화됐기 때문에 초기 불량률도 낮고 사용중의 불량률도 낮아요 개선이 다 사실 이 제품들도 되었다고 보는게 맞죠 그래서 굳이 부품 개선을 더해서 더 좋은 품질의 제품이 있다 하더라면 돈을 더 투자해서 넘어가는게 크게 이유는 없거든요 효율차이가 큰 것도 아니고 같은 스탠다드급에서는 요정도에서 선택하는게 베스트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거보다 많은 싼 전격파워라고 부르는 애들이 있는데 걔네들은 확실히 불량률이 높기 때문에 제가 추천한 제품군에서 파워는 선택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M60을 넣어놨는데 이 케이스 굳이 안 써도 돼요 DK200이나 아니면 아이구즈 벤티 C20, C60 이런거 쓰셔도 괜찮습니다 예시삼아 넣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요것도 쿨링이 크게 중요한 견적은 아니거든요 내장 그래픽이기 때문에 여러분 편한대로 케이스 선택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본체를 짰을 때는 5600G 본체는 대략 한 60만원 가까이 부품 가격이 나오고요 사르구공지 본체는 50만원 초 중반에 가격이 나올 겁니다 거기 공비 포함하면 대충 한 4,5만원 여기 적혀있는 가격에서 추가가 되겠죠 이렇게 견적을 짜면 게임을 지기지 않거나 캐주얼한 게임 바둑 포커 롤 카트라이더 이런 것들 피파 중호 중하옥 이런거는 돌아갑니다 그 정도만 즐기는 유저분들한테 적합한 PC고요 i3 보다는 멀티 성능이 좋아서 고사양 사무용도로 쓸만합니다 용량이 큰 엑셀이나 조금 라이트하게 포토샵을 쓰신다거나 그럴 때도 괜찮은 견적이 될 것 같네요 자 그렇게 60만원대 AMD 견적 사무용 캐주얼 게임용 견적을 보여 드렸고요 그 다음은 이제 좀 게임을 하기 위한 90만원대 견적을 보도록 합시다 90만원대 견적에서 CPU는 100만원까지 넘어가면 5600X 쓰는게 진짜 베스트긴 한데 90만원대에서는 어 그만큼은 액수가 안나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2100F를 씁니다 저라면 사실 돈 조금 더 보태고 100만원대 견적 갑니다 하지만 나는 100만원 없어요 90만원 정도로 안될까요? 하시는 분 분명히 있기 때문에 90만원 견적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12100F에 기본 쿨러 쓰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소음이 신경쓰인다면 M120 쿨러 2만원짜리 하나 달아주시면 좋고요 어 저번 시간과 다르게 메인보드는 B660M DS3H를 넣었습니다 요거보다 사실 B660M-K가 조금 더 좋은 제품이긴 한데요 동일한 가격에 그거 품절로 나서 요 기가바이트 제품으로 대체했습니다 뭐 11100F 쓰는 데는 문제는 없을까요? 예산이 진짜 빡빡할 때는 H619 N-K 써도 된다고 적어놓긴 했는데 보시다시피 2만원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H619 하면 뭐가 안 좋은데요 일단 N-2 개수가 한 개 줄어들고요 그리고 CPU 성능이 조금 하락합니다 왜냐면 메모리 컨트롤러와 메모리의 비율이 2대1로 기본 설정이 잡혀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레모보다 안되기 때문에 그거 수정도 하기 어렵고요 그래서 2번으로 가면 어전도 성능저하가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2만원 더 주고 1번으로 가시라 추천드리고 싶고요 메모리 같은 경우는 마이크론 메모리 3200짜리 8개가 2개 쓰거나 삼성 메모리 8개가 2개 쓰시면 됩니다 여기 견적에서는 레모브를 어차피 안 한다고 생각합니다 논케이버전 CPU 인텔 거는 레모버가 잘 안되요 AMD랑 다르게 그래서 레모버 안 한다고 생각하고 마이크론이든 삼성이든 뭐 편하신데 선택하십시오 지금 가격은 비슷합니다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에는 6600 ONLY 이것만 추천드립니다 6600 중에서 또 어떤거 추천한대요 지금 제일 저렴한건 6600 파이터가 제일 저렴한데 물량이 좀 적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편하게 살려면 MSI 라데온 RX 6600 ARMOR 사시면 됩니다 이게 그 다음으로 싸요 둘이 가격차이 얼마 안납니다 만원 차이 안나니까 한 9000원 차이 나는데 음 저거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러면 여러분이 물어볼까요 305가 어떤가요? 6500 XT는 어떤가요? 2060 어떤가요? 싹 다 사지 마십시오 성능 차이가 꽤나 큰데요 가격차이가 얼마 안나요 지금 6500이 아마 제일 쌀텐데 6500 XT는 30만원 정도 하고요 2060은 사실상 지금도 50만원 정도 합니다 52만원 54만원 이렇게 하고요 390도 48만원 이렇게 하는데 6600 보다 다 성능이 낮아요 유치원 백 유치원 백 쓰시면 될 것 같고 이 유치원 백이 저번 달만 해도 50 몇만원이었거든요 50 몇만원 진짜 싸봤자 48만원이었고 한 53만원 4만원 했는데 지금 막 40만원도 안해 이게 진짜 가장 베스트 선택이에요 AMD 걸카가 아무리 뭐 게임 빼고 다른 쪽에서 보면은 뭐 호환성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사용하다 보면 약간 이상적이 있을 수 있다고 해도 그 불편한 감수하고 살 정도로 매력적인 가격이기 때문에 현 시점은 저게 유일하게 40 50만원 사이에서 추천할만한 그 카라고 보시면 됩니다 꼭 6600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SSD는 키오시아 엑셰리아 선택하시면 됩니다 키오시아 엑셰리아가 엔더트 중에서 이제 도시바에서 분석해서 나와서 만들었다 보면 되는데 어느 정도 안정성이 있는데 가격이 싼 제품이에요 뭐 아무래도 네이밍 그러니까 브랜드가 좀 그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보다는 떨어진다고 보잖아요 그런 거 좀 찝찝하신 분들은 그냥 삼성전자 981A 쓰시거나 아니면은 하이닉스 P31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이테크 셋 중에 선택하시면 될까요 가격차는 한 만원 정도 나니까 키오시아 엑셰리아 가는게 가성비는 조금 더 좋다고 말씀드릴게요 파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그래프가 달기 때문에 약간 더 여유있게 가기 위해서 하이퍼 K600이나 마니클리스트 600 혹은 시선이 A12 600 선택하십시오 파워는 웬만하면 제가 추천한거 선택하십시오 뭐 쿨맞거 아니면은 잘맞거 에코거 이거보다 배가 높은데 가격이 똑같은데요 아니면 조금 더 싸던데요 하시는 그런 제품들 확실히 이 제품보다 불량이 조금 높습니다 QC를 좀 덜 해요 여러분 불편함 좀 적게 갖고 싶으면 이 둘 중에서 선택하시고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M60 가도 되고 DK 200 가도 되고 C20 가도 되고 C60 가도 됩니다 아니면 이 카이저 케이스 가도 됩니다 온거 가든 쿨링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거에요 좀 더 좋은거 보시면 뭐 P1000 같은거 가도 괜찮을거 같고요 그리고 가끔 물어보시는데 C20하고 C60하고 차이가 뭔가요? 물어보시던데 C20은 기본펜이 일단 4개밖에 안 주고요 C60은 6개를 줍니다 상당히 2개까지 줘요 근데다가 C20은 LED가 없어요 물론 LED 없는거 선택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나름 메리트가 있을거 같은데 어 C60같은 LED가 있고 온오프 기능도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겁니다 나머지 케이스도 뭐 장단점 얘기하자면 M60도 6개 펜 기본 지원해주고 그리고 B3 방지 필름이 유리에 발려있기 때문에 이거 강화유리가 터지는거 크게 걱정 안해도 되는 케이스고 DK 200은 실제로 써보면 쿨링이 좀 괜찮은 케이스입니다 이것도 괜찮은거 같아요 이것도 기본펜 6개 해주고요 어 그리고 이제 카이저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요 애들보다 조금 더 디자인적으로 깔끔하게 생겼습니다 이것도 쿨링하는데 뭐 어느정도 차연까지는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그래서 요 4개 정도에서 선택하시는게 좋은 선택일거 같아요 자 그렇게 선택했을 경우 이제 견적은 12100F에 6600을 짰겠죠 거기다 B660 보드 뭐 키오시아 메모리 뭐 그렇게 쭉 짰다고 치면 마이크론 넷 넣고 대중 가격은 90만원 정도 나옵니다 공유 포함하면 93만원 4만원 정도면 실 구매가 가능하실거고요 초고사양 게임은 어느정도 옵션 타입이 필요하나 DR2 오브워치 롤 배그 피파 등 인기 게임도 있잖아요 인기 온라인 게임도 있고 인기 스팀 게임도 있고 그런 것들은 어지간해서는 중호 상업 사이에서 플레이 가능합니다 FHD 기준으로요 게임을 하기위한 최저 마지노선 견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정도 되면 막 아주 이제 초고사양 게임이거나 아니면 완벽한 풀업으로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수준은 아니지만 피시방 가지않고 집에서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견적점도 생각하면 될겁니다 다만 CPU 순수 성능이 5000U 백스 대비 조금 낮은 편에 속해요 5000U 백스가 멀티 성능이 월등히 좋기 때문에 한 2-30% 좋아요 그래서 혹시나 뭐 작업용으로 쓰거나 아니면 게임하면서 다른 짓도 좀 한다 트렌드도 쓰고 아니면 스팀 업데이트 하면서 게임도 동시에 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유튜브 영상 보면서 게임하고 디코드 그 디스코드도 키고 뭐 거기다가 뭐 다운도 받고 그리고 작업할때도 그냥 작업하는게 아니라 이것도 이거 저거 다 떼어놓고 한다 뭐 이런식으로 좀 다양하게 쓰시는 분들은 돈 조금 더 투자해서도 투자해서 5600U 백스 가는게 약간 더 나을겁니다 그렇게 설명드리고 90만원대 인텔 게이밍 견적 마무리 지을게요 그럼 내가 좀 멀티적으로 사용한다 하시는 분들은 어떤 견적이 좋을 것 같아요 100-130만원 견적이거나 100-140만원 견적으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cpu가 바뀌고 거의 나머지는 똑같이 들어가는데 이정도 쯤 되면 포토샵을 좀 하드하게 즐기셔도 괜찮아요 랩만 16개가 2개 늘려주시고요 간단하게 영상 편집하는 것도 문제가 없고요 일부 게임은 원컴 방송 같은 것도 돌릴 수는 있습니다 너무 고상인 게임이 아닌 오버워치나 배그 롤 정도는 원컴 방송도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까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작업을 하면서도 게임을 즐길 수 있고 아니면 토렌트 하면서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그 정도 사연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AMD쪽을 먼저 볼게요 AMD에 5600X 씁니다 5600X 이거 하고 새로 나온 5600이 있는데 5600 노말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24만원 정도 해요 근데 5600X가 좀 더 좋은 제품이죠 근데 그게 더 싸요 234,000원 그래서 5600X은 가격이 안정화되지 않는 이상 사는게 아니고요 5600X 범이어 멀티팩 베르메르라고도 하는데 하여튼 이거 멀티팩으로 사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얘는 기본 쿨러 쓰면 성능자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RSI M120 쓰거나 아니면 팔라딘 400 혹은 RC410 정도에 2에서 3만원짜리 쿨러를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보드 같은 경우에는 EXA320 써도 5600이든 5600X든 성능자가 없으니까 이거 쓰셔도 무방합니다 7만원 밖에 하지 않는 보드에요 하지만 여러분 M.2를 여러개 달거나 혹은 CPU 보다 하고 싶다 하시면 이 ASUS PRIME B50M-A 쓰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랜도 좀 2.5기가 랜에다가 사운드도 이제 좀 상위 사운드 쓰고 싶고 거기다가 보드가 좀 이뻤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스틸레즘도 쓰시거나 B50M 혹은 B50M 터프 플러스 정도 쓰시면 드라이브 모습 페지라서 전력 소비란도 좀 낮출 수 있고 사운드도 좀 더 좋은 ALC1200이 들어가고 랜도 2.5기가 랜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쓰시는데 약간 더 고급적 옵션들을 제공한다 보시면 될 겁니다 물론 그만큼 가격은 더 비싸져요 메모리는 마이크롬 크루션 3200짜리 메모리 8개가 2개 쓰든지 아니면 이거 마이크롬 발리스틱스 램 이라는 게 있거든요 3200에 CL16 요거는 세트를 안 팔고 단품 파는데 단품 2개 사서 꽂아서 메모리 오버라는 걸 추천드립니다 물론 오버를 안 하시겠다면 선선에 쓰셔도 괜찮아요 근데 메모리 오버를 하시면 게임 성능이 5% 정도 증가하기 때문에 공짜로 5% 잖아요 꽤 큰 폭이죠 여러분 오버하고 쓰시는 걸 더 추천드리고요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가장 일수리는 여전히 RX6600입니다 뭐 라데온 드라이버 문제 무서운데요 하실 수 있는데 완전 컴 초보자가 아닌 드라이버를 지우고 새로 깔 수 있는 수준까지는 된다고 하면 솔직히 이거 쓰셔도 돼요 게임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어요 이거 가지고 작업한다고 하면 이제 호환성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그냥 게임만 한다고 했을 때는 크게 문제가 없거든요 여러분이 요 MSI 1 라데온 RS6600 아머나 아니면 RS6600 파이터 둘 중에서 선택해서 쓰시면 확실하게 2060 혹은 3050 6500 XT 3060 요런 애들 보다는 가성비 있는 선택으로 쓰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돈이 혹시 20-30만원 더 남아서 130만원대 요렇게 견적 짤 수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요거하셔도 괜찮아요 3960 TI 그러면 이제 그래픽 카드 가격이 좀 많이 크게 뛰죠 30만원으로 뛰는데요 30만원 뛰는 만큼 투자 값어치가 있나요 했을 때는 성능 증가폭이 30만원 투자한 만큼은 안 나요 그래도 분명히 6600 보다는 두세 단계 높은 성능을 약속드리기 때문에 요거하는 것도 나름 의미가 있습니다 요거하셔서 조금 더 좋은 그리고 진짜 FHD에서 프로 게임을 할 수 있는 사양을 맞추는 것도 괜찮겠죠 5600 X하고 3060 TI는 정말 좋은 조합입니다 자 1번 2번 예산에 따라 선택하시고요 SSD는 요기쯤 오면은 100만원 넘는 견적이니까 뭐 가성비 따지면서 키오시아 같은 브랜드 선택하는 것보다는 삼성전자 970 EVO 플러스 혹은 하이닉스 P31 양자특위를 하시면 됩니다 P31이 전력소비량이 낮기 때문에 방률판 없어도 온도 잘 잡기 때문에 P31을 먼저 추천드리고요 P31하고 970 EVO하고 비교했을 때 P31이 확실하게 좀 비싸다 싶으면 970 EVO 플러스는 됩니다 얘도 방열판은 없어도 되긴 하는데 하단에 스티커가 붙어있는데 구리 스티커라서 방열판 역할을 어느정도 하기 때문에 안 붙여도 되긴 되거든요 그래도 P31보다는 약간 온도가 높게 나옵니다 전력소비량도 조금 더 높고요 어쨌든 P31 우선 추천 그 다음에 970 EVO 플러스도 괜찮은 제품이다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좀 더 고성능 제품을 원하시는 분은 이게 정식 수입품에서 AS는 다소 짧지만 PN9A1 비슷한 가격에 판매하니까 이거 쓰셔도 될 것 같아요 파워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어 방금 전에 RX 6600 선택했을 때는 이 600W짜리 마닉 파워 시소니 파워 아니면 하이퍼 K 600 파워 600짜리 딱 쓰시면 되는데 혹시 3960 Ti를 선택하셨다면 얘의 권장 파워는 650입니다 그기 때문에 700W로 가시는게 아메드 파워 소음에 좀 덜 시달리고 오랫동안 PC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3960 Ti는 파워를 한 단계 돌려서 동종에 마닉 칼투 풀체인지 700W나 시소니 A12 700W 혹은 하이퍼 K 700W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DK 200 뭐 앞에 있는 M60 벤티 C20 C60 혹은 이 카이저 케이스 어느 것이든 문제가 없으니까 여러분 취향껏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견적을 짰을 때 5600X 플러스 6600 견적은 한 96만원 정도 최저가가 나고요 실 구매가는 100만원 정도 될 거고요 5600X 플러스 3060 Ti를 견적 짜시면 부품 가격만 130만원 정도 나오고 실제 구매가는 134만 5만원 정도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한때 최고의 게이밍 성능을 가졌던 5600을 손에 질 수 있고요 1년 전만 해도 진짜 최고의 게이밍 성능을 가졌거든요 지금도 11400F와 큰 차이가 없는 게임 프레임을 보여줍니다 레몬 오브 하시면 11400도 살포시 이겨요 어제 한 게임은 670프레임 방어 상태로 즐겁게 상업으로 즐길 수가 있고요 10세대 11세대와 비교시 확연히 좋은 게임 선을 보여주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 정도 견적 짜시면 이제 PC방 부럽지 않게 여러분의 지회에서 게임을 즐길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대충 중업에서 상업으로 쓰실거면 5600에 6600 이렇게 넣으시고요 나는 상업이나 풀업 할 수 있다 그러면 5600X에 3560Ti 이렇게 짜시면 될 것 같네요 자 AMD 견적은 여기서 마무리 줬고 인텔 견적 한번 보도록 하죠 인텔 견적은 나머지 다 똑같은데 딱 두 개만 다릅니다 CPU는 12400F 그리고 보드가 B660 시리즈로 바뀝니다 AMD랑 인텔은 보드를 서로 또 혼영에 쓸 수가 없습니다 5600X에 가끔 B660 넣으시는 분이 있던데 안되고요 마이틴 400에 보드 좀 싸다고 B550 넣는 분인데 안됩니다 마이틴 400에 쓰실거면 B660 쓰시면 됩니다 일단 DS3H로도 충분히 커버가 되지만 이 보드 품질이 다소 좀 떨어집니다 방열판도 작게 들어가 있고 그래서 전원보드도 좀 잘 잡고 오랫동안 기준소명 쓰고 싶다 그리고 레모보드 좀 더 잘된 거 쓰고 싶다 싶으시면 B660 M-A 쓰시면 됩니다 혹은 드라이버 모습에서 확연하게 뭐 전력소비량도 줄어들고 i7급 심지어 i9 논케이 이런 것도 커버되는 이 B660 X 쓰는 것도 괜찮을 거에요 다만 그만큼 다 돈이 더 비싸지니까 한번 진짜 고민해 보시고 나는 이 추가적인 효과를 얻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만 보드 올려 쓰시면 됩니다 나머지 뭐 쿨러 메모리 글카 선택은 AMD에서 조언했던 거랑 완전히 동일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을 하고요 쭉 내려가서 케이스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M60s 등 카즈 케이스 등 C20 C60 DK200 등 문제 없으니까 요즘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갔을 때는 12400F에 6600은 한 102만원 정도가 부품 가격이 나오고요 실 구매가는 105만원에서 106만원 정도 되겠죠 12400F에 3960 Ti는 부품 가격이 136만원 정도 나오고요 실 구매가는 140만원 정도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뭐가 다른데요 5600S 뭐가 다른데 똑같아요 똑같은데 12400이 약간 벌트 성능이 조금 더 좋고 게임의 성능이 진짜 조금 더 나와요 한 3% 레모범만 물론 5600도 잘 나오는긴 하는데 12400F는 레모베 잘 안되거든요 거의 차이가 없어요 거의 차이가 없으니까 그냥 인텔 선호하시는 분이 140만원대 혹은 100만원대 인텔 견적하시면 되고 가성비를 중시하시는 분은 그냥 엔드 견적하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어쨌든 양쪽 다 가성비가 그리 나쁘지 않은 크게 차이나지 않는 견적이기 때문에 취향껏 양자 택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설명 드렸고 이제는 조금 더 고등급의 견적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포토샷, 영상편지, 주식, 스케픽 칠 때 아니면 상호, FHD에서 고사양 게임을 즐길 때 그런거 다 커버 칠 수 있는 다용도의 PC입니다 CPU는 12600K나 KF를 추천드립니다 주식만 한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12600K, KF 말고 K 사셔서 가시면 되고 그분들 빼고는 그냥 12600KF 가시면 되는데요 이거 딱 선택하시고 보드는 저는 웬만하면 H670 TUF를 추천드리고 싶은데 이 TUF 프로가 현 시점에 품절입니다 품절이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MSI Pro B660 M-A 쓰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쓰시거나 혹시나 CPU 보다 하실 분들은 아스 프라임 Z690P 양자 택일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끔 B660에 D5 보드 얘기 꺼내신 분인데 B660 가는 이유가 뭐예요? 가성비 때문에 가는 건데 D5 보드 선택한다는 거 어부상각이죠 말이 안 맞아요 왜? D5는 가성비가 없거든요 메모리 가격 자체가 1.5배 정도 더 비싸요 아니면 2배 가까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I5 가는 것도 가성비 때문인 거고 B660 가는 것도 가성비 때문입니다 돈 있었으면 뭐 I7에 Z 보드 썼겠죠 그러니 여러분 여기서는 그냥 D4 보드 쓰십시오 D5 보드 보지 마시고 어차피 성능 차이가 거의 없어요 D4랑 D5랑 D5가 한 3% 정도 높긴 한데 그건 큰 차이가 안 나니까요 그렇게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My7600K나 KF나 쿨러는 팔라딘 400 혹은 RC410으로 충분합니다 근데 혹시나 My7600K나 KF를 수동 오버를 하시겠다면 디쿨 AK620 정도로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단 오버 없이 기본적으로 사용된 삼선넴을 쓰라고 삼선넴 3차 200짜리 두 개를 넣어놨는데요 어 여러분 My7600K 샀잖아요 CPU 오버는 생각보다 별로 안 올라가니까 안 하더라도 메모리 오버하고 쓰시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장 추천한 메모리는 발리스틱스 CL16에서 3200짜리 메모리 추천드립니다 이게 8기가 단일로만 팔텐데 8개짜리 두개 사서 두개 꽂고 램오버하면 3600에서 3800 사이 정도는 어렵지 않게 오버가 됩니다 그럼 게임 프레임이 5%에서 7% 가까이 증가하기 때문에 배그 같은 경우에는 10에서 15% 증가할 수도 있어요 게임에 따라 좀 차이가 나는데 이거 오버해서 쓰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혹시나 나는 각 잡고 메모리 타이밍도 조일 줄 아는 조금 컴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 사람이다 싶으면 프레데이터 메모리가 요새 가성비가 좋더라고요 저게 비다이거든요 비다이 CL14에 3200짜리 이거 쓰셔도 괜찮고 이게 다만 공랭 대장급 D15나 어세신3 같은 거 쓸 때 간섭이 있기 때문에 그 간섭이 좀 겁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팀그룹 T-Created CL14 EXPERT OC 메모리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CL16자에 들어가서 이걸로 오버하면 안 되나요 그러는 사람은 가끔 있는데 CL16자는 오버 포텐셜이 좋지 않습니다 마진폭이 작은 것 그러니까 별로 오버 안 되는 것들을 CL16으로 만든 거고 오버 잘 된 것들 CL14으로 만들기 때문에 어 마이크론 발리스틱스 빼고는 CL16짜리 메모리 추천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12600K 같다면 사실 3080 가도 성능자가 별로 없습니다 3070Ti 쓰는데도 별로 성능자가 없어요 다만 메모리 오버를 어느 정도 했다는 가정하에서요 그래서 예산에 따라서 여러분 220만원까지 투자할 생각이 있으면 3080 이거 가시면 돼요 이거 가시면 되고 내가 190만원 정도 해서 예산을 짰다 싶으신 분들은 3070Ti 가시면 됩니다 자 지금 적어놓은 두 제품들은 현 시점에서 쿨링도 나쁘지 않고 소온도 심하지 않고 가성비도 좋은 애들을 찍어 놓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 취향껏 제품은 바꾸셔도 좋습니다 다만 가격대가 지금 제가 적어놓은 가격대에서 크게 벗어난다면 그냥 추천 제품 중에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SSD는 여전히 P31을 가장 추천드리고 P31이 품절났을 때는 970 에버플러스를 두 번째로 추천드리고 혹시나 AS가 좀 다소 기간이 줄어들더라도 고성능 제품 쓰고 싶으면 PM9A1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는 여기서도 가성비 선택을 좀 하고 싶은데 송진이 가성비 SSD 없나요? KIOHERE 엑셰리아가 최저 마지노선 SSD입니다 또 이거 말고 SN570 디렘리스 들고 오거나 550 QLC 들고 오거나 이러면 진짜 저품질 제품들이거든요 QLC가 QLC 수명 때문에 안 좋다고 하시는 분들 있는데 HF 컨트롤러부터 좋은 걸 안 써요 더틴 상태때 속도 저하가 너무 심하고요 그래서 QLC 랜드를 사용하는 것들은 웬만하면 쓰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요 TLC도 그냥 TLC 거 아무거나 갖다 쓰라는 게 아니라 TLC도 뭐 그 3D 랜드 층수가 다르거나 아니면은 디렘리스거나 이런 애들은 좀 다소 속도가 떨어지거나 수명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추천하는 저 1, 2, 3, 4번 중에서 꼭 선택하세요 웬만하면 다른 거 넘어가지 마십시오 고정에서 선택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뭐 예외가 있다면 530 같은 거 이런 거 세일할 때 그런 거는 살만한 거 같아요 파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그 칼을 뭘 고르냐에 따라서 맞춰 가야 됩니다 파워를 3070이나 3070K를 선택했다면 그 칼을 750W 하시는 게 권장드리고요 여기서 또 스탠다드 700급 들고 와서 이거 쓰면 안 돼요 하시는 분인데 스탠다드 700급 쓰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닌데 사실 3070K 정도만 돼도 혼자서 단일 전력 소비량이 300W 정도 쯤 먹습니다 3080 정도 되면 320에서 440까지 먹는 애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CPU랑 포함하면 400, 500W 쓴단 말이에요 파워가 골드급하고 스탠다드급은 8% 전력 변화 효율이 차이나요 전기료를 8% 아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 4년 쓰면 3만원 아끼거든요 여러분 골드급 파워가 추가금을 스탠다드보다 4만원 더 주더라도 그만큼 전기료를 아낄 수 있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득이죠 맞죠 돈을 더 세부할 수 있는 일이고 거기에다가 골드급 파워가 AS도 길고 안전회로도 좀 더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죽더라도 혼자 죽을 확률이 더 높고요 그리고 분량 자체도 좀 덜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는 이 정도급쯤 되면 200만원 견적쯤 되면 다 골드 파워로 바꾸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또 그렇다고 플래티넘이나 그 위에 등급 올라갈 필요는 없어요 그 위에 등급은 효율차에도 거의 없고 생각보다 품질차도 적기 때문에 딱 골드 정도에서 멈추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혹시나 3080을 선택하셨다면 850W 파워 권장 드립니다 750W도 돌아가는데 문제 없는데 하시는 분인데 문제 없는 경우도 있고 문제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3080도 제품별로 100W 넘게 차이 나거든요 어떤 애들은 300초 먹고 어떤 애들은 400초를 먹어요 그러다가 CPU 오버하고 그러면 좀 더 먹고 저장장치나 쿨러 숫자에 따라서 5W에서 20W 정도 더 추가될 수도 있으니까요 개수 누르면 당연히 100W 넘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확실하게 850W 하시는 게 여러분이 편안하게 쓸 수 있어요 조합 별로 신경 안 쓰고요 그리고 파워에서 소음이 좀 나는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도 좀 있는데 고주파음이라든지 아니면 팬 소음이요 그걸 줄이고 싶으면 하이브리드 제로 팬 기능을 가지고 있고 좀 더 용량이 큰 파워를 쓰시면 확실하게 좀 줄어듭니다 그런 분들을 위한 조금 조용하게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한 고등급 파워는 시소닉 포커스 GX1000이나 아니면 FASP 하이퍼 G프로 하이드로 G프로 1000W 요거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가시면 얘네들 뭐 하이브리드 제로 팬 기능이라든지 아니면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기본적으로 용량이 크기 때문에 로드를 좀 짧게 걸려서 고주파가 살짝 줄어듭니다 그렇게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되면은 어떤 견적이 나오냐면 일단 여러분이 12600K나 12500 여기에 그래픽카드 안 달고 짜는 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나오겠죠 12500 혹은 12600K에 B26과 M-A 보드 그리고 팔라딘 400 삼성렘 8개가 2개 P31 750W 파워 사실 이거는 스탠다드 600으로 바꿔도 돼요 그렇게 안 달 거니까 거기에 L600 케이스 이렇게 넣었을 때는 한 80만원 중반이 일어나 아니면 90만원 중반 견적이 나와요 90만원 중반 견적은 11600K 간 거고 80만원 중반 견적은 11600K 간 건데 요거 이제 고사양 사무용 혹은 주식 스캘핀 용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 게이밍 용도로 쓴다 치면 190개 연전이 나올텐데 이거는 12600KF 팔라딘 400 B26과 M-A MSI 보드에 삼성렘 8개가 2개 보다는 저는 이제 마이크론 발리스틱스 메모리 8개가 2개를 넣는 거 더 추천됩니다 거기에다 3070 TI 블랙 에디션 P31 750W 750W 많이 클래식 골드나 아니면 아까 GM750 시소니크 제품 P1000 케이스 갔을 때 한 190개 연전이 나옵니다 여기 연전으로 가면은 FHD 프로게이밍 QHD 중상옥 게이밍으로 대부분 고상 게임을 즐길 수 있어요 충분한 멀티 성능을 가지고 있어서 뭐 아까 얘기했다시피 영상 편집하는 데도 부담이 없고 포토샵 같은 것도 하는데 괜찮고 라이트룸이라든지 좀 다용도로 사용하는 데는 좋은 PC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여러분이 220까지 투자를 할 생각이 있다면 어 딴 거는 비슷합니다 12600KF 내장그래픽이 필요 없기 때문에 F 붙은 거 이 제품 쓰시고 H270에 발리스틱 슬램 보드 H270 안 쓰고 B26과 M-A 써도 되는데 H270 들어오면 이거 쓰는 게 좀 더 좋은 선택입니다 저장정치 많이 달 수 있고 와이파이도 지원하고 거기다가 전원부가 좀 더 뛰어난 드라이브 모습에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전기 소비량이 줄어들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팔라딘 쿨러 달구 3080 트리옥 무려 80은 답니다 8010기가짜리 P3이라고 GM850 파워까지 넣더라도 요새는 이제 220 중반 견적이 나와요 그렇게 짜면은 이제는 이제 예를 들어 4K 중상업에 60프레임은 게임을 즐길 수도 있고 그리고 QHD에서는 프로 혹은 상업 게임을 즐길 수 있고 FHD에서는 FHD 144 프로게이밍 요런 것도 한번 노려볼 만한 완전히 이제 게임에서는 최적화된 견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격도 어느정도 잡았고 그리고 게임 성능도 정말 잘 나오는 PC방 갈 필요가 없는 PC방에서도 이 견적이 있는 애들 잘 없을 거에요 308으로 쓰는 견적 그런 견적을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 견적이 많이 내려왔죠 예전에는 두 달 전만 해도 이거 사려면 300조회가 됐거든요 지금은 이제 225만원 정도 하면은 여러분이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다용도로 그리고 고사양 게이밍으로 즐길 수 있는 인텔 220만원대 게이밍 견적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어 조금 이제 가성비 견적에 가까운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음 이거는 일단 5600X를 이용해서 3070하고 저업하면은 아무래도 11700K로 조합한 것보다는 조금 더 가성비를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견적이 않는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5600X 5800도 가격이 많이 내려와서 요새는 이제 여러분 사고싶다고 하면 말리지 않은 수준까지 왔습니다 근데 일단 5600X가 순수게이밍에선 좀 더 가성비가 좋아요 이걸로 선택하시고요 거기다가 쿨러는 팔라딘 400 선택하십시오 혹시나 5800X 가실 분들은 쿨러는 CLC280 쓰시고 펜을 P14 펜 2개 추가해서 쓰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5800X는 공내로 가면 온도를 제대로 못 잡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어 밀집도가 높아가지고 5600X랑 다르게 온도를 잘 못 잡아요 기분사람이 좀 높기도 하고요 하여튼 요렇게 CPU에 맞춰서 쿨러 선택하시고요 보드와트에 있는 B250 터프 플러스 검증된 보드에요 풀사이즈가 18만원이고요 MATX로 사시면 15만원 정도에서 살 수 있습니다 적어드릴게요 MATX 제품 쓰셔야 됩니다 걔는 15만원 양자태기를 하시거나 램옵을 좀 더 잘 넣고 싶으시면 박교포 와이파이 가는 것도 괜찮고요 그리고 극한의 가성비를 위해서 EXA310 가셔도 됩니다 이거 가서 3070 꽂으나 3070TI 꽂으나 상관없어요 이거 하셔도 괜찮다니까 여러분이 예산에 맞춰서 1, 2, 3번 중에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메모리는 그냥 마이크론 발리스틱스만 쓰십시오 딴 거는 솔직히 별로 좋지 않아요 이걸로 수도오버 하시고요 나는 수도오버 잘 모르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제 영상보고 XMP만 적용하시고요 XMP만 적용하실 분들은 티포스 3600 CLC8 DELTA 메모리 쓰시면 됩니다 다만 이거는 박교포보드에서만 조합했을 때 3600이 정상적으로 되지 터프보드에는 3600이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터프보드 사고 이거 사시면 안 됩니다 박교포보드에 이거 쓰십시오 그리고 램오버 아예 안 하실 분들은 삼성 메모리 쓰시면 되는데 5600이나 5800에 램오버 안 하는 것은 별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1, 2번 중에 선택하십시오 어차피 가격 차이도 별로 안 나요 맞죠? 얼마 차이 안나죠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에는 상관치고는 티아이나 3070 쓰시면 되는데요 현실점에서 3070Ti가 좀 더 가성비가 좋습니다 3070Ti가 97만원 정도면 살 수 있는데 3070Ti 뭐 90만원이나 94만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겨우 뭐 4만원에서 7만원 밖에 차이 안나요 그래서 성능이 조금이라도 더 높은 3070Ti를 추천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3070Ti 뜨거워서 못쓴다 3070Ti 9종 평균 온도와 3070 9종 평균 온도를 재면 0.8도 밖에 차이 안됩니다 온도는 비슷해요 물론 3070Ti가 전선비가 별로인건 맞는데 10%정도 전선비가 떨어져요 60W 좀 더 써요 60W 그래봤자 현관등 두개도 안되거든요 그가지고 방이 극혁혁혁 더워졌다 이런건 말이 안되니까 그럼 뭐 3080이나 3090 쓰시는 분들은 지옥불 위에서 게임하십니까 아니잖아 아니니까 그런 속설에 너무 시달리지 마시고 휩쓸리지 마시고 보시면 가성비좋으면 선택하는게 베스트인거 같아요 3070Ti가 현실점에는 3070Ti 보다 약간 더 가성비 좋은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선택하시기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뭐 이것저것 다 가만히서 3070Ti 가고도 나쁘진 않습니다 나는 1번이든 2번이든 상관없다 생각에 여러분이 선택하십시오 자 SSD는 P31 이걸 제일 추천드리고 이거 품절라면 뭐다 9755 플러스 그리고 좀 고성능을 원하면 PN9A1 그리고 고품질 제품 200만원 견적되면 써오고 싶을 수도 있으니까 980 Pro 가는 것도 괜찮은데 980 Pro를 추천했지 나는 980 노멀 추천한적 없어요 980 노멀은 뭐다 D램 리스 제품이라서 다소 품질이 떨어진다 P31보다 못하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980 노멀 넣는 분들인데 그거 하지 마십시오 아 그리고 5600에 4080 넣으면 안되요 하시는 분인데 5600에 4080 넣으면 제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마이체 600K랑 프레임 차이가 꽤 커요 얼마 차이 나냐면 7에서 10% 가까이 차이 납니다 이 때문에 11600K를 3080에 접하는게 좋을 것 같고 5600X는 딱 3070이나 3070Ti 정도가 마지나선이고 가장 최적의 조합은 3060Ti 정도라고 봅니다 렘모바하면 약간 더 여유있게 쓸 수 있긴 한데 그래서 3080을 커버치기에는 약간 부족하다고 보시면 돼요 5800 5600X 둘 다요 자 그리고 파워 같은 경우에는 여기 7070Ti 쓰면 제가 무슨 파워 쓴다고 그랬죠 750W 750W 3종과 그리고 700W 스탠다드 1종 하나를 넣어놨는데 이거 3번에 있잖아요 진짜 예산 부족할 때만 선택하십시오 나중에 전기료 절감한 걸로 충분히 차액 다 커버하니까 웬만하면 1,2,4번 중에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품질은 비슷하니까 뭐 가성비적인 선택은 많이 클래시2가 될 거고요 그래도 난 좀 실내도 있는 제품 쓰고 싶다 좀 더 이름 있는 거 쓰고 싶다 하면 FSP는 시선있게 국내에서는 이름이 조금 더 있긴 하죠 그렇게 선택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음 다양하게 쓰시면 돼요 제가 지금 여기 있는 뭐 L600이라든지 뭐 비카네트 케이스도 괜찮고 L530에 3000M DLX1 뭐 1140M이나 1200M 혹은 P1000 다 괜찮습니다 이 중에서 그냥 선택하시면 됩니다 어 이 중에서 선택하시면 되고 자 그렇게 견적 짰을 때는 3070T에 5600으로 견적 짰을 때 공랭 쓰고 B50 쓰면 대충 180만원 견적이 나옵니다 마이체 600K 보다는 똑같은 극화 넣고 뭐다 10만원 정도 싸죠 근데 여기다가 보드를 아까 EXA300을 가성비 보드를 했죠 그걸로 낮추면 어떻게 되냐면 170만 견적도 나와요 그러니까 마이체 600K 썻는 것보다 한 20만원 세이브 됩니다 대신 뭐 평균 게임 프레임은 한 5% 정도 까질텐데요 5% 까지고 20만원 세이브는 나름 시대할만한 가성비 경쟁이긴 하겠죠 그래서 AMD 견적 5600X도 3070급에서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리고 5800X에 뭐 스낵 넣고 B50에 발리스틱스 3070Ti 이렇게 견적 짜면요 사실 200 정도 견적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이체 600K랑 견적 차이가 별로 없네요 그렇죠 그래서 5800X는 현시점에서 내가 강력 추천하기 좀 어려요 마이체 600K랑 5800X랑 게이밍 성능이 좀 비슷하게 나오긴 하는데요 이 5800X가 딴 거는 괜찮은데 쿨러값에서 돈을 조금 더 쓰기 때문에 사실 총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가서 이렇게 견적 짤 수 있다는 거지 5800X가 마이체 600K보다 나은 견적이라 보기는 좀 어려워요 하지만 5800X는 마이체 600K보다 가성비적으로 좀 좋은 견적이라는 거 한번 고민해 보시고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AMD 180만원부터 220 견적을 보여드렸습니다 그 다음은 진짜 2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되는 인텔의 최고급 게임 PC입니다 게임만 하는 건 아니겠죠 당연히 렌더링, 코딩하는 데도 괜찮고 원컴 방송에도 쓸만하고 영상 편집이라는 것도 잘 되고요 진짜 여기서 안 되는 용도가 있다면 어느 컴퓨터라도 거의 안된다 생각하시고 보면 되는 견적입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일단 CPU는 12700K나 KF를 추천드립니다 K랑 KF랑 지금 3반밖에 차이 안 나서 저는 웬만하면 K버전 쓰라고 얘기하고 싶은데요 퀴싱크 기능을 쓰지 않더라도 내장 그래픽이 있으면 나중에 그래픽하다 불량 같은 거 체크하기도 편하고요 그리고 K랑 KF랑 중고 판매했을 때 꼭 그 차액만큼 돈을 더 받을 수도 있으니까 돈 차이 얼마 안 나면 그냥 물론 그 몇 만에 낳고 싶으면 KF 가시고요 혹시나 내가 램오버 안 할 거고 그리고 조금 더 멀티 성능이 좋은 거 쓰고 싶다 싶으면 12900F 혹은 12900 쓰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작업 용도로 좀 더 신경 쓰시는 분들이 가면 되겠죠 전력제한 해제가 필요한데 제가 해제 안 해도 되는 보드도 골라놨기 때문에 이거는 이 문구는 무시하셔도 돼요 근데 다른 보드 선택하시면 전력제한 해제를 수동으로 해주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3번은 12900K KF인데요 지금 이거는 품절 상태로 보입니다 그래서 각이 다소 올랐어요 가성비적으로 좀 떨어지죠 다만 당연히 최고급 PC를 얘기한다고 했을 때 빼먹을 수 없는 CPU라서 3번을 넣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송주님은 이 1,2,3분정도 뭘 가장 추천하는데요 당연히 1번인 12700K를 가장 추천드립니다 자 12700K를 선택했을 경우에는 쿨러는 어세인3를 가장 추천드립니다 성능적으로 좋아요 다만 소음이 다소 있기 때문에 성능적으로는 온도 차이가 한 5도 6도 정도 더 높지만 성능적으로 낮아진다는 얘기죠 성능이 좀 떨어진다는 거예요 D15가 어세인3와 비교해서 다만 소음이 확연하게 잡혀요 한 4,5dB 정도 낮아지는 D15도 나쁘지 않은 선택입니다 i7 쓸 때는 솔직히 이 둘 다 커버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껏 선택하시고요 i7을 오버클럭을 하거나 아니면 i9을 쓰실 때는 수뇌클럭 쓰십시오 x64이나 x73을 추천드립니다 x63하고 x73하고 요새 가격차이가 2,3만원밖에 안 나서 열맘에 x73 가는 걸 추천드리고요 x74이 품절 났을 때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x63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좀 트윈적 요소를 가미하고 싶다면 커세요 H150 이 시리즈 쓰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화이트도 있고 블랙도 있는데 이것도 성능이 잘 나와요 x73급도 잘 나오고 요새 아팔텍이라고 하는 아세텍 말고 아팔텍 OEM 제품도 있죠 그것들이 펌프 분량이 작습니다 어떤 거냐면 NMX라든지 MSI 일부 제품 순행 그리고 리안니 거라든지 이런 것들 한때 인기에 팔렸던 제품들이 1년쯤 지나고 난데 펌프가 막히는 침전물로 인해 그런 이슈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월요일에 다 뺐거든요 그 제품들 그 제품들 그 제품 들고 와서 이거 넣으면 안 돼요 그러면 요새는 별로라고 얘기할까요 예전에 그런 이슈가 생기기 전에는 썼는데 요새는 이제 제가 추천하는 크라켄이나 아니면 커세어 시리즈에서 선택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순행클론 싸고 좋은 거 없어요 뭐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뭐 에코 거 들고 오거나 아니면 삼할 거 잘만 거 띡 들고 와가지고 아이 가성비 좋다 성능 잘 나오던데 이거 쓰면 안 돼요 그런데 그런 애들 솔직히 펜 분량이나 아니면 펌프 분량이 분명히 저 NGXT나 커세어 시리즈 보다는 많더라고요 저는 이제 천 단위로 판매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이제 누적 데이터가 달라요 한두 개 써서 나는 괜찮다 하시는 분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복귀는 좋으면 그럴 수 있어요 전자제품이니까 근데 분명히 제가 추천한 제품들 보다는 불량률이 높기 때문에 돈을 조금 더 쓰더라도 저는 저 두 제품 중에서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총 견적 뭐 300만원대에서 10만원 큰 돈은 아니잖아요 자 그 다음은 이제 보드 선택 이제 보드 선택 두 가지로 나눠드리겠습니다 D4 조금 가성비 잡고 싶으신 분들 보드 가격도 좀 더 싸고 메모리 가격도 좀 더 싼 것들 그런건 요 D4 보드 선택하시면 되는데 D4 보드의 스탠다드는 Z690 TUF PLUS입니다 그리고 D4 적혀있는거 사야되고요 그리고 좀 고급진거 사운드 좋은거 그리고 확실히 보게도 이쁜거 쓰고싶으신 분들은 로그스틱스 A 쓰시면 됩니다 이건 D4 중에서 가장 고급 보드입니다 양자택일 하시면 되고요 나는 D5 쓰고싶다 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분은 Z690 TOMWALK WI-FI D4 안 찍혔는거 요거 쓰시거나 요것도 이제 레모보다 잘되고 나름 전원보다 쓸만해요 그리고 아수스 마시무스 히어로 요거 좀 가격이 고가죠 한 80만원으로 타는데 진짜 확실하게 모든 옵션이 쳐지지 않습니다 랜 사운드 뭐 확장 슬롯 외형 전원부품질 싹 다 진짜 최고급 보드에 가깝기 때문에 요 양자택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가성비적인 선택 D5는 TOMWALK 나는 D5 가는데 기왕 좋은거 쓰고싶다 그러면 히어로 이렇게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찐 가성비 나는 CPU 오버 안한다 레모보만 할 것이다 혹은 레모보도 안한다 그냥 돌아가는데 성능자만 없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은 H70 TUF PRO 인테리어 앤컴퍼니 이렇게 들어온 걸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거 사실 이번주에 소량 입고 됐어요 그래서 저희 매장에서 판매가 됐는데 수량이 얼마 안 돼가지고 인터넷 단어에는 안 찍혀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상해 그 봉쇄 이슈로 물량을 대량을 못 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 비행편으로 들고 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운송비가 비싸죠 그래서 많이 안 들고 있다는데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그 상해 봉쇄가 풀리면서 물량이 좀 대량으로 들어올 거기 때문에 약간 기다렸다가 사실은 괜찮은 것 같아요 가성비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 H670 PRO를요 저거는 한 24만 5만원 밖에 안 하니까요 딴 모드보다 확실히 싸죠 딴 애들은 막 30만원 40만원 비싼 건 80만원대인데 자 그리고 메모리 말이에요 메모리는 솔직히 이 400만원대 견적되면 무조건 오버하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에이서 프레덱터를 추천드립니다 근데 다만 이거 공랭으로 짜면 문제가 있어요 에이서 프레덱터가 높이 때문에 어셌인3나 D15 썼을 때는 케이스 CPU 클럽 호환폭이 185가 넘어가요 장착이 돼요 그럼 뭐 어떤게 되는데요 이거 브라보텍 가디언도 간섭이 있을거고 디렉스 1도 간섭이 있어요 3000N도 간섭이 있고 여기서 간섭 얻는 애는 퓨어베이스 500이나 아니면은 P1000 아니면 아니면 PUBASS 이 정도가 간섭이 없습니다 근데 그러자니 좀 케이스 가성비가 좀 떨어지기도 하고 선택할 수 있는 폭이 확 줄어들죠 그래서 메모리를 2번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거 팀그루 T-CREATE 엑스퍼트 50 메모리라고 하는데 이름 좀 어렵죠 이것도 BDI 메모리 때문에 오버가 잘 됩니다 그리고 얘는 높이가 낮아요 확실히 낮아요 44? 46? 이 정도일 겁니다 그래서 위에 에이서 프레데이터보다 간섭이 여지가 훨씬 적어요 이거 가시면은 여기에 있는 케이스 어지한거 다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카이저 다음부터 P1000 L600 퓨어베이스 500 L530 3000M DLX1 브라보텍 가디언 이게 싹 다 쓸 수 있을 겁니다 아니다 L530 빼고 L530 빼고 다 싹 다 쓸 수 있어요 그런게 걱정되신거에요 간섭이 걱정되신 분은 메모리를 2번으로 선택하십시오 그럼 프레데이터 메모리는 언제 쓸 수 있는데요 아까 얘기했던 그 185 넘는 케이스 쓰거나 아니면은 순행쿨러 쓰시면 됩니다 순행쿨러 쓰시면 가능성 없어요 그리고 오버 안하신다는 분은 삼선전자 메모리 16개가 2개 쓰시면 되겠죠 그리고 D5 선택하신 분들은 SK하이닉스 4800 이거 쓰시거나 아니면 이제 여기는 없는데 에센코 4800 흑금치라고 하는거 있어요 그거 2개 쓰시면은 메모리가 6200에서 6400 정도는 해볼만 합니다 삼선전자 메모리 쓰시면 한 6000에서 5400 사이 정도 할만하구요 뭐 양적태계를 하시거나 아니면 이거 수동 오버는 아무래도 좀 불안하다 나는 확실하게 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좀 비싸지만 팅그룹 티포스 6400 CR14 델타 메모리가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확인했는데 토마크도 되고 막시어로 되고 뭐 그렇습니다 이 두 보드에서는 분명히 XMP가 적용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사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만 가격적으로는 거의 두 배 가까이 뛰어요 지금 딱 봐도 그리고 이걸 이제 32개월짜리 다 산다 쳐도 32만원 34만원 밖에 안하거든요 여기는 어떻게 되요 튜닝 메모리가 아닌 깜딱지 메모리가 비슷한 가격이죠 30만원대 튜닝 메모리는 70 몇만원이기 때문에 보드값이든 메모리값이든 D5가 확실히 조금 더 비싸긴 합니다 아직은 가성비적이거든요 하지만 그만큼 뭐 3-4% 좋은 퍼포먼스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산의 제한이 거의 없으신 분들은 D5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 같아요 최근에 D5를 좀 팔았어요 그래서 견적에 추가해 드렸습니다 해달라 하시는 분도 꽤 있더라고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될까요 그리고 글칸은 3070 Ti 블랙 에디션 그리고 3070 게이밍 오심 V2 뭐 이렇게 적어놨는데 그거 제외하고 여기도 여기도 추천 제품이 있죠 터보적도 괜찮고 어드밴습도 괜찮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얘들이 가성비가 좀 좋은 편이고요 200만원 중후반대 견적이 아니라 난 300만원 중반 견적이다 싶으면 3080 가시면 됩니다 3080 게이밍 Z 트리오나 뭐 갤럭시 3080SG 이게 지금 가성비가 좋아요 어 근데 저는 3080쯤 되면은 가성비 제품 말고 그냥 성장님 추천하고 쓰고 싶어요 하시는 분 분명히 있을텐데 그런 분들은 슈프림 터프 요런거 추천드립니다 요것들이 저런 품질도 나쁘지 않고 확실하게 소음클링이 좋더라구요 그리고 이런 분들도 있어 저는 게임 안하는데 그냥 작업밖에 안하는데 19,000 선택했고 그런 사람들은 내장 그래픽으로 뭐 CPU 작업을 할 수도 있겠지만 2060이나 아니면 3050 뭐 이런거 쓰셔서 작업량도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제 멀티모니터 쓸 때 이상재생이 좀 덜 생기고요 내장 그래픽 쓴 것보다는 그리고 CPU 성능이 안 떨어져요 내장 그래픽이 공짜라 생각하시는데 내장 그래픽 사용하시면 CPU에 메모리하고 대여폭 있잖아요 그 구간을 같이 나눠 쓰기 때문에 CPU 성능자가 조금 생깁니다 그래서 작업 용도로 고사양을 짜실 때 고사양을 짜는 이유가 뭐예요 몇 프로 성능을 더 올리기 위해서 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장 그래픽 쓰지 마시고 그래픽 카드 간단하게 너무 비싸지 않은 거 달아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SSD는 마찬가지로 P31을 가장 추천드리고요 혹시나 대용량 파일을 자주 옮기는 사용용도에서는 PN9A1도 괜찮은 선택이 됩니다 분명히 성능이 더 좋아요 근데 뭐 게임 용도에서는 사실 이거 두 개 별 차이 안 나기 때문에 그냥 P31 쓰시면 될 것 같고요 P31 품질을 하면 970 에버플러스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진짜 넉넉하신 분들은 PN9A1 같은 이제 비정품 대신 정품 980프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는 980 노멀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걔는 딜앤리스라서 품질이 다소 떨어집니다 여러분 용도에 맞춰서 예산에 맞춰서 1 2 3 4 중에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070이나 3070테리 쓰셨다면 750W짜리 파워 쓰시면 되고요 혹시나 나는 좀 더 안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서버급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델타 850 파워 쓰시면 됩니다 가격이 좀 비싸요 그리고 내가 혹시 8090을 썼다고 하면요 파워는 이중에 선택하시면 됩니다 델타 850 이거 플래티넘이나 시소닉 GX1000 아니면 마니크리스트 1050 혹은 마니크리스트 850 혹은 시소닉 850 Gm850 GX850 이 정도에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노선을 850W로 잡고요 넉넉하게 좀 쓰시려면 1000이나 1050W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1300까지는 좀 오만 같고 혹시나 그래픽카드 미장치하거나 2069 쓰신다면 많이클리스트 750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케이스는 이 정도쯤 되면은 저는 솔직히 밑에급 안 써요 그래서 DLX1 쓰거나 아니면 1200M P600S 아니면 GT510 아니면 여기 옆에 있는 잘 안 보일텐데 어 디파인 7XL이나 메시파이 2XL 혹은 여기에는 없지만 퓨어베이스 802 이 정도에서 선택하시니까 추천드립니다 걔네들 전부 다 품질도 괜찮고 확장성도 좋은 케이스들이에요 그것을 선택하시면 참 좋을 것 같고 10700K의 공랭 어세신3 그리고 Z690 터프 D4 보드에다가 에이서 램 튜닝 메모리 그리고 3070Ti 블랙 에디션 P31 750W 만익파워 DLX1 약 250만원 견적이 나옵니다 실구매가는 공익이 포함하면 255 정도가 될 거고요 11700K의 뛰어난 게이밍 성능 멀티 성능으로 어떤 환경에서도 쓸만한 PC입니다 더불어 3070Ti급의 그래픽 조합으로 상업 정도로 게이밍이 가능한 조합이에요 원컴 방송도 할만하고 영상편집도 할만하고 렌더링, 인코딩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을 겁니다 다만 원컴 방송이나 영상편집 렌더링 같은 거 하실 때는 램을 8개가 2개가 아닌 16개가 2개로 수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충 한 15만원 정도 견적이 추가될 겁니다 그 다음은 12700K의 3080 튜닝램 짠는 견적인데요 얘는 쿨러 여전히 어세신3이고 보드도 D4로 썼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3080 투표를 넣었고 SSD나 파워는 이거 제가 적은데 850이에요 850 파워에 1200M 이렇게 짰을 때는 182만원 정도 견적이 나오고요 3080 같은 경우에는 3070 TI 대비 15% 높은 성능을 보여줘요 명실공이 90이나 80TI 빼고는 최고 등급의 게임 성능을 보여줘요 심지어 90과 비교해도 10% 밖에 게임 성능이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90이 거의 두 배 이상 비싸잖아요 220정도 하니까 근데 110에 115만원에 저 정도 퍼포먼스를 보여준다니까 10% 이하 딱 진짜 그 하이엔드인데도 그라지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으로 짤 수가 있는거죠 300만원 차지 않는 물론 사람에 따라 생각이 닿을 수 있겠지만 아니 여기 3099 넣으면 400만원 넣는다니까요 그거에 비교하면 확실히 가성비 견적은 맞죠 성능차에도 보여줬는데 자 막강한 게임 성능 작업 모든걸 다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쯤되면 이제 4K 모니터도 가셔도 좋습니다 다만 4K는 풀업은 무리고 중상업정도 즐기시기 좋겠네요 자 마지막은 이제 10900K를 넣은 견적인데요 10900K 넣은 순간 이제 가성비 좀 신경 안쓰겠다는 얘기죠 여기 3080에 X73 순행쿨러 넣고 그리고 Z690 토마우크 D5 램은 하닉 4800짜리 D5 매물을 썼고요 P6-S 케이스 케이스도 고품질 썼죠 그렇게 해서 델타파워까지 넣고 345만개 넣었답니다 실구매까지 350만원 정도 되겠죠 이 정도 되면 안정성도 짱이고 델타파워 넣고 케이스나 쿨러도 다 상위 등급 그런거 넣는데다가 CPU도 최상위 등급 이거 위에 가는 CPU는 없어요 작업 용도로 데탑에서는 이게 최고에요 거기에다가 게이밍 성능도 이제 뭐 이거 위에 캐릭터 3090밖에 넣을게 없잖아요 근데 그거하고도 얼마 차이나지 않는 게이밍 성능도 보여주는 진짜 최고급 PC입니다 딱 여기까지가 여러분 예산이 제한이 없다 하더라도 가면은 좋은 추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거에요 자 그렇게 여러분한테 250만원대부터 400만원 정도 되는 인텔 최고급 게이밍 PC를 보여드렸습니다 작업에도 무난한 완전 진짜 최고급 PC 한번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은 AMD 펜을 위한 AMD 스페셜 모델 견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5800X 3D 제품입니다 이거 이제 오늘이나 내일쯤에 등록이 될 텐데 카드가 기준으로 67만원 정도 등록이 될 거에요 이게 449달러고 1200원 곱하기 하면은 대충 55만원 정도 나오거든요 55만원에 원래 그게 근데 MSRP는 부가세 미포함입니다 자꾸 포함이라고 이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미국에는 주마다 그 텍스가 달라요 세금이 나기 때문에 미포함을 원래 표기합니다 이게 방금 전에 얘기했던 449달러는 북미 기준이고요 그러니 대충 10% 다음에는 60만원 정도가 정상 가격인 거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프리미엄이 붙었죠 뭐 여러분 용프라는 그게 좀 붙은 거 같아요 다른 MDCPU는 국립가가 솔직히 싸거든요 북립보다 싸요 근데 5800X 3D의 가격 책장은 조금 아쉽긴 합니다 뭐 어쨌든 워낙 한전판이라서 프리미엄 붙은 거 같고요 어 게이밍 성능은 12900KS급입니다 12900K보다 더 좋아요 케이스 하고 업체에 디체합니다 게임 종류에 따라서 그래서 어 진짜 게이밍에서는 최고급 스페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멀티 성능은 5800X로 펼쳐였기 때문에 이게 작은 용도 쓰기에는 적합한 제품은 아닙니다 어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뭐 물론 가격 차이가 좀 있긴 하지만 i9가지 5800X 3D 왜 가나요 하시는 분은 좀 있을 수 있어 근데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야 되잖아요 5800X 3D는 여러분 직접 아마 조류해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상급 공랭 쿨러로도 커버돼요 그냥 5800X 하고 달라요 X3D가 오히려 발레에 좀 낫습니다 어차피 PBO도 제도 사용하지 못하고 수동 오버도 안 되는 모델이기 때문에 이 쿨러도 충분하거든요 이 쿨러놓고 보드도 B550 터프 플러스로 완전 충분해요 이거 아니면 박격포 이런거 쓰셔도 충분합니다 그러면 이제 보드 가격에서도 인텔보다 한 20만원 빠지죠 쿨러 가격에서도 한 10만원 빠지고 CPU 가격에서도 한 30만원 빠지죠 그럼 얼마 빠져요 한 60만원 싸집니다 뭐 12900K나 KS로 게임을 계속 짰는 것보다 확실히 가성비적으로 좀 유리합니다 근데 동급의 게임 성능을 보여줄거에요 게임밖에 안 한다는 분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선택하기 좋은 선택인 것 같아요 메모리는 솔직히 전도급 가면서 내가 생각하기에 그냥 일반 메모리 쓰는건 아닌 것 같아요 팀그룹 T-Credit Expert OC 메모리 쓰시거나 이거 놓고 수동 오버 하시거나 아니면 예산이 좀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G-Skill 혹은 팀그룹 T-Force DELTA 메모리 여기에 CLC8 360000짜리 있습니다 이것들 넣어서 XMP라도 넣어주세요 그러면 확실하게 좀 더 나은 퍼포먼스를 보여줘요 그리고 또 본인 예산에 따라서 270 견적이면 3070TI 블랙이디션 넣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400만원 견적 정도면 아니면 300대 후반 3080 GAMING INSERT TRIO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놓고 SS는 여전히 P31 가장 추천드리고요 좀 고성능 쓰고 싶으면 PN9A1 쓰시고요 파워 버튼은 DELTA 850 써도 되는데 이거 대신 그냥 GM850 쓰거나 아니면 MANICLASH2 850 쓰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조금 고급하여 쓰고 싶으면 GX1000 아니면 MANICLASH1050도 있고요 이런 데 쓰시면 되고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얘도 DLX1 가디언 1200 P500X GT501 Define 7 이런거 요정도에서 추천드립니다 어느거 쓰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견뎌었을때 델타 파워에다가 GTA501에 5800X 3D 그리고 D15 쿨러 익스퍼트랩 3970TI 블레이디션이 275견장이 나옵니다 이게 그럼 11700이랑 그 비슷한 가격이 나와야 되는데 좀 높죠 왜그러냐면은 쿨러가 5만원 더 붙고 그리고 델타 파워에서 또한 5만원 더 붙어요 케이스에서 또한 10만원 더 붙어가지고 그래서 이어서 한 20만원 차이 나기 때문에 그렇고 실력 구매가는 12700K에 3970TI 넣는거랑 거의 똑같이 나옵니다 케이스하고 쿨러하고 파워로 맞추면요 그러니까 12700K라는 비교했을 때 멀티성능은 좀 떨어지는데 게임에서는 12900KS급에 비슷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보시면 될거에요 그게 보시면 되고 자 만약에 옆에 가서 3080 넣는다 치면 여기서 그냥 3080을 바꿔도 되거든요 그럼 얼마에요 뭐 300채 안되는 견적에다가 여기 12900KS 케이스 케이스 썼는거랑 비슷한 정도의 성능을 보여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 여기서 글카만 바꿔도 되거든요 이 견적에서 글카 3080 가면 대충 300견적 이렇게 돼요 여기 343견적은 케이스 34만원짜리 넣어놓고 쿨러도 비싼거도 있고 보드도 쓸데없이 50 몇만원짜리 다 키보드도 넣어서 그러는데 이거는 그냥 AMD 펜이 나는 펜보이로서 그냥 고급진거 다 집어넣겠다 하시는 분들 그런 견적이고 보통 이 앞에 견적에다가 글카만 바꾸면 되거든요 그렇게 짰을때 진짜 메이트 있어 보이죠 경쟁사 대비 뭐 40-50만원 싸게 해서 똑같은 게임성으로 나오는거에요 에센스 게이밍 유저는 5800X3D를 구할 수 있다면 한번 구해보는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 좀 구하기 힘들거에요 1차 물량은 얼마 안된다고 들었어요 2차 물량이 또 들어올 예정이니까 좀 기다리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여기 5900X와 5999X 견적은 왜 빠졌냐면 여기 CPU 이거 씩 지우고 여기에 5900을 넣어도 되긴 되요 쿨러 똑같이 호환되고 보드도 호환되고 뭐 램 다 싹 다 호환됩니다 파워까지 5900과 5900X는 12700K나 12900 대비 가성비가 다소 떨어지기 때문에 빼놨다고 보시면 되요 근데 5800X3D는 가성비가 안떨어집니다 진짜 게임 용도로만 생각하면 정말 괜찮은 제품인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 5800X3D를 엄청 기대하기 보다 물론 하나 살거지만 다음 7000CG가 너무 기대가 됩니다 이건 견적자 없이 느꼈어요 여튼 그렇게 AMD 펜을 위한 견적을 여러분한테 설명 드렸고 마지막은 가성비 신경을 안 쓰는 800만 견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900KS 최고의 게이밍 성능은 이거랑 5800X3D랑 업체는 T7를 한다고 했죠 신작품이 나왔어요 뒤에 S 붙여가지고 12900K의 스페셜 모델 수유 선별 모델입니다 큰 차이는 없어요 조금 더 클럭이 넓게 올라가는 12900K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수유 선별에 준 가격을 20만원을 받더라구요 그래서 105만원 정도 합니다 104만원 거기에 Z73 넣고 Extreme 혹은 히어로 보드도 않고 뭐 구매할 생각이 있으신 분은 별로 없겠지만 거기에다가 팀그루 아까 T4S 델타 메모했잖아요 6400XMP 그냥 되는거 확실하게 되는거 이런거 집어넣고 30900Ti라는 것도 출시가 됐거든요 300만원대거든요 320만원 310만원 하던데 싼게 290만원이고 이거 불칸 슈프닝 아니면 게임나 게임나이기 터보제트하고 똑같은 제품입니다 그거 쓰거나 980 프로 두개 집어넣고 시소니 1300 플래티넘 멋지다 토크로 넣고 짜면요 그럼 한 850만 견적 나와요 성주님 이거 왜 짰는데요 내가 만약에 로또가 된다면 가슴이 신게 쓰지 않고 최고 고급 제품을 집어넣을 때 이런 견적을 짜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가지면서 한번 넣어봤어요 인텔 펜보이들을 위해서 AMD 펜보이들을 위한 견적이 있으면 인텔도 있어야지 하여튼 그린 견적을 한번 짜봤습니다 저건 재미삼고 보는 견적을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여러분한테 어떤걸 보여줬죠 일반적으로 40에서 400만원 견적 그리고 로또 되면 당첨되면 살만한 800만원 견적까지 다양하게 설명 드린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코로나 증상이 있어가지고 한동안 영상을 못 올렸는데 월학여행적에 힘 한번 써봤습니다 지금도 땀 좀 나죠 제가 아마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일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도 뭐 편집도 대충 하고 자막도 안 달리고 갈텐데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아니 요새 왜 양해 부탁드린다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하지 아 정말 미안해요 저 부질한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아팠어요 조금 아파가 그랬고 그래도 견적만큼은 정말 신경써서 요번에 짜봤습니다 변경점도 좀 있고 어 몇번 제가 확인하고 했으니까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견적 재밌게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길 바라며 이만 마무리 지켰습니다 여러분 빠이빠이 여러분들 가족과 좋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알파이 부모님이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